자 유튜브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나루토 대전이라고 아마 썸네일을 보고 오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저희 특급 게스트 진호 형님을 좀 불렀습니다 저희 초련이가 안 오는 바람에 일단은 진호 형과 원래 영상 찍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진호 형을 게스트로 불러서 같이 저희 빠꾸티비의 배틀류알에 참여를 해가지고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게임의 룰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저기 안에 액자 속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뽑은 뒤에 자신의 맞는 아이템 위를 두신 다음에 상자를 여시면요 거기에 알맞은 사용법이라든지 다 있으니까 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동맹을 하다가 배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 좀 조심해야 돼요 저희 이게 배신이 한두번 하는게 아니라서 알겠어요? 아 예예 저도 배신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? 오 괜찮은데?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일단은 한명씩 뽑아볼까요? 누구 먼저 뽑을래요? 저요 오케이 닉네임이 굉장히 야하신대? 저분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분은? 저요 그냥 부르세요 그대로 닉네임대로 아 진짜요? 봉지래 봉지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봉지 아 오케이 오케이 봉지님 네 아 오케이 아 추워 여러분 이거 절대 이상한 단어 아니에요 이거는 봉지 아무나 가도 흐읏 아 제깍 가도 될까요? 안되는데 연? 아데 하 추워연 오 뭐야 누구가요? 제가가요? 네 추워복이 있는데 빨리 가세요 저 엉덩이 이쁘죠? 네 깨물어 두고 싶다 엉덩이 때리고 싶다 오 오 뭐야 이 나온거 이제 먹으면 되는거야? 네 먹고 여기 위에 쓰면 돼요 오 수지야 누가 니 보고 가라 했어? 아 뭐냐 쟤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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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맘대로 가 어 상남자시네요 빠꾼님 네 여자한테 싸가지 없게 합니다 나쁜 남자 와 상남자 싸가지 없게 하는거 싸가지가 없는거에요 싸가지가 없는거에요? 아니 왜 다 일로와 저 뽑을게요 오케이 자 제발 좋은거 떴으면 좋겠네 제발 제발 하핫 하핫 여기로와야돼 여기로 스펀지 여기로와야돼 스펀지라니 어떻게요? 여기서 여기로 그냥 위에서 그냥 위에서 멍청하는거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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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요 올려주 떼야 뽑아 뽑아 올려주 떼야 아 더러우네 빰빰빰빰 이거 오늘 빠꾸 컨텐츠인데 같이 해보기로 했어요 오케이 아 추워 고맙어요 아직 부시지마 나 부시라고 했어? 야 야 굉장히 빠꾸지 무섭네요 여기 군대여기 여기 군대여기 여기 군대 자 여러분 부서주세요 자 아 부서? 그럼 상자를 열으면은 안 부시지는데? 야 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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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만 없어 오피가 으헤헤 이거 써도 되는거에요? 돌조끼나 돌고끼나 돌고끼리 아 이거 그리고 제가 아 준비 하나 안하고 있네 아 괜찮아요 즉석 준비하면 되니깐요 네 이게 사실 인챈트는 할까말까말까말까말까말고 있었는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아 좋땔 어떻게 인챈트 할래요? 할래요? 이러면대 아 그냥 그냥 안하는걸로 해요 안하는걸로 하자 오 그래 인챈트 안하는거로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거 지금 책을 보시면은 자 여기 다 있죠 네 자 이거를 그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 부품들은 우주 부품? 부품이요? 그거는 자기 갑옷 만들라고 다이아칼은 저거 두개 일부러 만들라고 좋습니다 오 능력자에요 그냥 능력자 네 능력자인데 나루토 능력자만 이렇게 딱 오오 일명 나루토 이거 여자에요? 지금 능력 써도 되는거에요? 지금 써도 되는데 아니 킬타임 아니에요 킬타임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자 그럼 일단은 통화를 끊고 자 다 흩어지죠 온라인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도록 아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뿅 오 이게 빠끄 컨텐츠인데 한번 나루토 빠끄 컨텐츠 잘 만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나루토 컨텐츠라는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어차피 나무 바꿔서 당연히 나무를 바꾸면은 당연히 작업대고요 작업대에서 당연히 또 뭡니까 철 크으 이 철이죠 이 철로 이렇게 멋있게 꾸며줍니다 뭐야 벌써 누구 죽는가? 자 신발 자 이제 머리까지 딱 막 이게 많이 만들면 좋기 때문에 왜냐면 많이많이면 만들수록 다들 아시죠? 센스 기본적인 센스 뭡니까? 갑옷을 가로바로 그냥 갈아 갈아줘야 된다는 그 센스 기본적이죠 그리고 다이아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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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씩 뽑아주고 저 능력이 아마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불로 개 지지면 됩니다 이거 해 볼적이 없어요 이거 능력잔데 그냥 무적 풀리면은 제 앞에 있는 게 아마트레스로 머리통 갈아버리겠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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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맞네 어우 정리 안되는거는 못보는 꼴이라서 아시죠 다들 됐다 자 이렇게하고 이게 보기가 V A A B I V A A B I 이거를 복사해서 어 삼구를 꼭 쳐야 되는건가? 그러는거 같은데 자 갑시다 이게 오면은 제가 그냥 바로 그냥 모가지를 그냥 갈아버렸습니다 내가 일단 전화좀 전화가 안오네요 제가 어 전화가 안오기때문에 그냥 짜져서 혼자있다가 아마테라스로 그냥 뭐만 아 어떻게 오케이 누가 제 능력에 막 어 뭔소리야 나 아닌데? 이게 지금 능력으로 썼거든요 근데 성경에 전해볼까요? 바꾸한테 뭐 쓴거 아니야? 뭐야 아 예 바꾸님 네 형 저 쓴거 아니에요? 잠시만요 볼게요 저 썼는데 네 디리림 아 형 코드 말씀해주실래요? 제가 해드릴게요 삼구요 삼구? 예 삼구 됐다 된거죠? 네 어 아 이거 능력 확인해야되요? 능력 확인해보세요 해서 어 확인하면 좋죠? 그 철블럭으로 철가빠 만드셔도 돼요 형 아 만들었어요 어 저 일단 다이아칼 하나 만들었구요 아 언제부터 써요 형? 일단 애들이 막 다 준비할때쯤 싸우면 되지 않을까요? 아 그래요? 뭐 물양동이도 만들어 놓으면 좋고 뭐 철칼 만들어도 되나요? 다이아칼이 있는데 철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? 아 아 다이아도 있구나 멍청하시네 멍청하시네 저희 셋이 동맹합시다 아 그래도 돼요? 이거 셋도 되나요? 네 아 그래요? 아 저 못하는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 능력자 이런거 개못해서 뭐 지면 되죠 아 이겨요 저희는 접은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둘이 원톱입니다 빠쿠TV에서 아 그래요? 투톱 투톱 접은적이 없어요 맞아요 믿고 그러면 따라가면 되죠? 그냥 캐리 받으면 되나요? 캐리 받으면 됩니다 간단히 버스 타시면 됩니다 아 오케오케 일단은 마인고에서 모이죠? 마인고 옥상에서 마인고 옥상에서 어 마인고 옥상 갈게 오 마인고들한테 오와 이 맵 처음 해보거든요 아 이 맵을 처음 해봐요? 네 어 여기는 저희 거의 늘 여기서만 하는데 아 그래요? 저는 비키니시티에서 자주 해서 아 비키니3 비키니3 이 기회에 저희도 맵 한번 바꿔볼래요? 싫어요 저희도 마인고 정들었어요 마인고한테 어 저분 닉네임이 굉장히 야해서 저거 진짜 아이디에요? 아 진짜 아이디에요? 정품이에요 닉네임 바꿨어요? 이번 기회에 저걸로 어? 저기 누군데 저기 아 저 저 저 왔어요 아 마인고에 왔거든요 저도 왔어요 마인고 옥상으로 와 네 형 그거 오른쪽 한번 클릭해보실래요? 철개 들고 불타거든요 보는 쪽 아마 테라스니까 아마 나무같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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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능력 써보고 올게요 안되는데요? 오른쪽 아직 안돼요? 안되요 안돼요 여기 있어 안되요 안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로와봐 파이 써지나? 일로와봐 오! 돼요 돼요 저 안서져요 오우 오우 죽겠다 조심해 오우 근데 이거 철에만 철에만 철용한 세스 옥상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지든지 하면 됩니다 아 옥상에 오늘 조지면 된다? 이거 유리 부셔야되요? 네 유리는 부셔야되요 뭐 다 부셔야되지않아 그냥 솔직히 다 부셔야되요 맨손빵에 털어서 다 부실수있거든요 아시죠? 필타임을 좀 할까요? 이제 이게 솔직히 분량을 좀 뽑아야되서 2편까지 하고싶거든요 저도 올릴 영상이 없어가지고 아 이걸 2편으로 찍어요? 40분하면 2편 나오지 오케이 자 이제 킬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자 애들이 어딨나 자 이번 컨텐츠는 빠꾸의 나라토 컨텐츠인데 여러분들 뭐 빠꾸가 또 아이디어하는 개쩔어요 막 도라에몽 저 바꾸거든요 그거 길 알았지 올라와 오 여자분들이 목소리 좋으시네 오케이 일단 두마리 꼬셨어요 일단 오면은 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톤이랑 걔네를 불러가지고 형 걔네들은 싸움을 벌이게 합시다 근데 여자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살이었더라 쟤네가 나도 기억이 안나네 한 마리는 14살이고 한 마리는 16살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리네요 여보세요 라톤아 네네 지금 일단은 일로와봐 그 오면은 어디로 마인고 옥상에 지금 우리가 3명이서 동맹을 맺었어 너까지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여자들을 꼬셨거든 일로 오게 꼬게끔 네? 꼬셔요? 꼬셔요? 뭘 꼬셔요? 꼬셨어 내가 다 꼬셨어 나 카사노바잖아 몰라?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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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쓰레기야 쓰레기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튼 일로 오면은 같이 잡자 그냥 동맹을 하자는 말이야 간단하게 어때? 너무 간단해서 동맹하기가 싫네요 아 우리 빠꾸티비 딱 쓰리톱 몰라? 알잖아 일로와 손톱할래요? 어? 손톱할래요? 그래 가라 그냥 네 수고하 우리 여기서 그냥 이러고만 있나요? 잡을래요? 솔직히 가긴 해야되는데 솔직히 원래 여기서 베스트 하나 딱 나와야되는데 저기 지금 육교에 누가 있어요 스치가 얼른 오라고 어 있네 이거 남자애들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엔 뭐 없을거 같거든요 가서 아아 왜 걔들 들어야되 야 산초아 그거 좀 화리좀 걸어라 저 화리가요? 몰라요 시청자요 네 하아 그냥 IP를 보여주지마요 누군가 보여줬나봐 이미 님 아까 지노님한테 드릴 때 보여줬잖아요 아 IP 밴을 하라네 그럴까 이거를 제가 한번 가서 죽여볼게요 저분을 오케이 형 괜찮으시겠어요? 아 뭐 저도 없는데 뭐 그냥 가서 그냥 스읍 제가 아마테라사람보치를 보여드릴게요 저 눈깔로 아 제가 저분 닉네임이 뭐라고요? 저거요? 햄스티라고 있는데 형 근데 죽으면 그거 되는거 알죠? 뭐요? 형은 영상 끝나지 않아요? 네 맞네 이거 제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포트 오케이 뒤에서 빼고 가 빼고 가 렛츠고 렛츠고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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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를 초대해서 아가리를 탑시다 제가 아가리 한번 털어볼게요 어 네네 초대 엠시치님 아직 안받았어요 얘네 지금 여자들끼리 통화하고 있는건데 어머 야이 안받네 전화를 지금 도망치는 것 같애 얘네 아 이거 이거 어 전화왔다 아니네 어 저기 사람 두 명 있다 어 천천히 오시고 계시죠 어 네네 지금 뒤에 있어요 전화 받는 순간 뒤통수 그냥 후르쳐보래요 오케이 왜요? 안녕하세요 아 여자분이세요? 예 저 있잖아요 빠꾸가 맘에 안들거든요 같이 배신 때릴래요 듣고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헬스님 네 네 다른 통화 걸게요 네 네 막국님 장난하는거 알죠? 네 갔다오세요 다 연깁니다 이거 네 갔다오세요 여자 둘이서 지금 도망가는데 맘에 안드네 그냥 아마테라스로 이거 아마테라스 계속 쓸 수 있나? 오 오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쟤네한테 받지 않을까? 지금 아마테라스 쓰고 있군요 오오 개좋아 어 맞긴 맞아요? 원거리 아니 근데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해요 아니 비가 불어서 어 여자 맞아요 저거? 아니 다섯대 때렸는데 안죽네 아 어디까지 도망가 오케 불맞았어 불맞았어 아니 비 때려 오와아 물쪽에 빠지는 클라스 아니 여기 배를 만들어야 겠어 이거 안되겠다 어 IP변하면 까먹었다 어 아 익사 하하핫 다행이네 어 IP변하면 까먹었네 모르겠다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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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천이 가요 산천이 가요 죽여버려 나도 같이가 제발 쟤 오고있어요? 가고 있는데 이거 뭔데 이거? 아씨 이거 배 좀 만들어요 배 배? 진짜 배를 만들어? 네 배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 아 괜찮고 이름이 아까 답답해 waters 잘 못하Acad 이게 뭐야 지금 배 타고 간다 내가 분리해 나 아마 listen 어? 그렇네 님 Annete Data 삼으로 가요 아 그럴까요? 네 기다려 기다려 앞에 막기 오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짜아아아아아 제발 좀 그만들어와 얘들아아아 앗 앗 안 때려져 아이쒸 도운이 뭐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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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능력 내 능력 내 능력 난 로브 어 저기 사람온다 사람온다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씨 수중전 어떡해 왜 뭐야 3명 돼 3대 3? 어 3대3? 어 어? 수중 대첩? 가자! 아 멀어 멀어 지상으로 가면 진호님이 유리해요 이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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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플킬 누가 한 명이 가자 몰아주기 네 가져 가져 오이씨 오케오케오케 와라와라와라 우어업 쩔어업 앗 뭐하세요? 아아 아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아직 능력이 서툴라서 가자 가자 뭐야 뭐야 어디갔어 다 어디갔어 왜왜왜왜왜 대저택 대저택 대저택? 오케 간다 나 아마트라스로 왜 싸우질 않아 오케 오오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금방가요 금방가요 성류기 갑니다 성류가요 불 어 그게 어 능력이 안써지는데요? 눈이 안써져요? 아 써진다 탄초 아직 살아있어요 쩝쩝쩝쩝 보디 죽어라 쩝쩝 나이스 아구나 나이스 좋아요 한마리 죽이구요 와이어 오케 불 붙었다 오 나이스 나이스 불 붙으면 이제 슬로우 걸려서 이제 오케 두명 다 오케오케 간다간다 어디가요 계속 웃어요 계속 웃어요 계속 웃어요 계속 웃어요 자구인거 아냐 다섯명 아니그럼 스프링 한 명이 안보이네 그거 한명 더 앞에있어요 지금 아니 나까지 해서 총이 다섯명이인데 왜acun 도망가 1 1님이 없네 자 옆으로 내가 들어갈게 옆으로 들어갈게 어 뭐야 돌아갈 곳이 없구나 아Say 뭐 싸우질 않아 오케 옆에 지름길 오케 아 비 때문에 바로 꺼지네 극혐이다 가하라 오케오케오케 따라잡았다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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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내가 앞에 나타났다 나타나면은 나이스 룩디 나이스 좋아요 너도 죽어 이제 어디가 알았죠 이거봐 이거봐 으어어 아 어 배신할거에요 아니 파쿤디 네 아니 지금 두명이 더 살아있는데 아 2대 2인가요 네 2대 2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못믿어요 저는 왜 찾아요? 에이 빨리 깨끗는거에요 빨리 깨끗하면 안돼요 제가 천천히 죽여있습니다 녹화하는데 17분 됐습니다 17분이요? 23분 됐는데요? 네 천천히도요 상관없어요 그쵸? 알겠습니다 어 형 팀각 인정? 팀각 팀각 우기 가도 마지막에 갑시다 오케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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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전 초대를 좀 해볼게요 오케이 어차피 2대 2인거 네 야 우리 2대 2야 이제 어차피 너네 둘은 동맹을 맺었을거라고 그치? 네 그렇죠 그래 싸우자 아 이거 벌써 끝내시게요? 그러게 17분이긴 한데 아니네 17분이 아니야 23분 됐구나 나도 지금 녹화가 멈춰있었어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저희 1대1 배틀 어떱니까 1대1씩 해가지고 딱 배틀 그래요? 지금 저랑 싸우자구요? 아니요 아니요 토너먼트전 팀전 토너먼트전 어때요? 일단 마인고에서 모이죠? 마인고에서 만나면은 끝날거 같은데 그대로 아 그래요? 왜왜왜 아니 제 생각에는 만나면 바로 끝날거 같아요 아 안죽이면 되죠 일단 안죽이고 진호님이랑 빠꾸님이 저를 죽일겁니다 그리고 빠꾸님이 바로 진호님을 죽일거에요 아 잠시만 잠시만 죽이면 500개 살짝 배반각인데 이거 뭔소리야 진호님 제가 한가지 알려드리는데 빠꾸님은 산초님을 그렸듯이 저분은 모든사람들이 자신의 딱가립니다 아 저도 딱가린거에요 설마? 우승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은 우승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은 우승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우승에 가까워졌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죽이는거죠 아 저희는 일단은 500개를 걸었어요 일단 별풍 500개 걸었어요 서로 죽이면 500개 아 서로 죽이면 500개 그러면 이제 빠꾸님이 500개 드리겠네 아 그래요? 아니면은 이럴거같은데 제가 진호님을 죽이게 만들거같은데 저분 빠꾸님 진호님 죽여드릴까요? 어 저 한번 일대일 뛰칠래요? 나와봐 둘이 떠나와봐 저는 일대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저 팀이 있잖아요 능력 공개해도 될까요? 아 저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 현재 능력자들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루토는 롱리 미나토 아마테라스 그 다음에 태마리가 있습니다 현재 어 롱리 미나토 미나토? 금빛선광 쓰나요? 네 와우 태마리는 막 무기 던져? 태마리는 바람? 바람날려가지고 아 태마리세요 설마? 저요? 그 굵은 목소리에 태마리 아니시죠? 아 저는 태마리는 너무 작아서 싫어합니다 뭐가 작아요 네? 아 무치가 작아요 아 도대체 어디야? 야 근데 이리엘 너 어딨냐? 왜요? 마인고 앞이요 아 그래? 갈게 기다려 네? 갈게 기다려 그러면은 일단은 만나서 얘기합시다 칼을 버리고 진짜 칼을 버립니다? 어 좋다 진짜 갑바 다 빼고 만나서 얘기합시다 어때요? 갑바 다 빼고 잘하면 이리엘은 다 죽을텐데 에? 태마리가 계속 위로 떳떳떳떳떳떳 위아래 비아래하기 때문에 위 위 위 아이 괜찮아요 그게 무서워서 해봤군니? 믿어야죠 사람들을 어 어 그거 맞아봐서 갔는데 아파요 근데 어디 계세요? 다들 안보이시는데 조금 다들 잘 숨어있네? 불량 잘 끌어주네? 좋아요 고무고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목상으로 쭉 올라갔다 내려올 수가 있어서 고무고무를? 왜 고무고무 불 태우고 있어요? 막 탄뿌내면 안돼요 에? 탄뿌내면 안돼요 에이 괜찮아요 저 거기도 낼 수 있어요 또또또또 아니 거기 낼 수 있다는 말이죠 거기까지 위치가 바로 공격합니다 형 바로 공격한다고요? 아 죽이지만 안으면 되는거잖아요 아 죽이지만 안으면 그쵸 지는 돈도 잘 벗는데 형 죽여주세요 원스리트 저 별로 못벌어요 아 그럼 일단 갑발을 다 벗죠 여기 갑발을 다 벗고 마인고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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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? 옥상 그럼 제가 문까지 다 퇴해놓을게요 오케오케오케 야 이리엘 너도 마인고 옥상으로 와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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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장에 오른쪽 꼴대를 보세요 오른쪽 꼴대? 어디? 여기 저기 던지지 마세요 앗 아니 기다려 동맹맺어 어디가 아니 이 상황에 동맹을 맺을 것 같아요 아야 믿어봐야 아는거지 아니 저는 빠크님을 못 믿기 때문에 일단은 아 이제 아시케를 봐라 아니 저기 계시네 회장님 맞 어 왜요 죽었다 이리엘 너 어딨냐 아 아 여기가 어디지 저분 고단두씨 고단두씨 고단두씨네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다 절대 모르시는게 아니에요 누구야 만남주시야겠다 싹다 네 거봐요 이리엘 너 지노님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지노님이 저분을 잘 모르시는데 에이 빠크 착해서 안그래요 에이 뭘 먹였습니까 이 또 오는게 장애인 것 때문에 파크님은 게임에 대해서 한 규칙을 지키시지 않습니다 파크님은 게임 내에서 약속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게임 끝나면은 이제 뭐하시는거에요 파크님 약속을 잊어버리십니다 네 진짜 뭐하시는거예요 형이 다른 문 아 아 저거 내 문 띠리링 띠리링 어때요? 아니 어디 계세요 님들 아 이거 진짜 편 야 좀 만나면서 얘기라도 해 편집시간만 길어지잖아 줄줄 끌고 있는 겁니다 좋아 탁 사스케 누구냐? 사스케 있었는데 아 쟤 봉지가 사스케였구나 사스케 거의 맞으면 원콤인데 치돌이 맞지 치돌이!! 아 원콤이야? 네 그거 조나세요 형 아 진짜? 적거도 만만치 않게 셉니다 덤빌래요? 아님 저요 아 붙을래요? 에? 아 롱니가 아마티라스 일주일 중에 말이 돼요? 그 발 장이 새끼 말은 심하네 아 아 뭐 어 저기 있다 아 일단 칼 버려 가복 버려 아 어디 가 아 얘기를 좀 하자고 기다리 기다리 아 죽여야 돼 그냥 다 죽여 다 죽여 빠꾸도 죽이고 아 형 되게 멍청하시네요 왜요? 어떻게 자기가고 자기가 맞으니까 아 붙였어요? 형 아 아 여기요 미쳤어요? 500개 주실래요? 저 500개 받으면은 바로 환증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아아아 500개 주실래요? 아냐 아냐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네 당연하죠 어쩜 근데 제가 이기게 돼있어요 마지막까지 보내드리긴 할겁니다 근데 제가 이기게 돼있을걸요 아마? 어 진짜 저걸 어 어 어 라크님 일로오세요 님 아 님들아 아니 님아 예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형 형 형 불암문만 맞춰줘 불암문만 오케 오케 아마테라스발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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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맞추면돼 한번만 맞추면돼 오케 맞췄다 간다아아아아아아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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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어 민한테 민한테 눈덩이 조심해 야 그거 나한테 오는거 몰라? 알아요 어 나한테 오겠다 이거야 지금? 네 덤비세요 오케 아 진짜 불실리는데 괜찮으세요? 어 불러왔다 오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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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안맞아 같은팀 같이팀 아니 팀 왜 안때린거야 왜 안때린거라고 팀이잖아 어 야 이거 텔퍼하면은 삼촌 아저씨 아저씨 살고싶어요? 아 전 당연히 살고싶죠 그러면은 빠꾸랑 일대 한번 써봐요 일로와 피 풀채워서 빠꾸랑 일대 저 가만히 있을께요 진짜 일로와 일대에 써보자 그럼 어때요? 제가 가만히 있을께요 아 지금 도망가시면은 도망가시면 자꾸 이렇게 부질러일거에요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어떻게 암테라스는 예 저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나 쳐드세요 에? 말이 심하시네 아저씨 지금 도망가시면 안되요 지금 일대일 뜨면 제가 예? 가만히 있을께요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구경할께 구경할께 일단 그 아마테라스는 철개를 오케 여기 있을께 여기 있을께 진짜 나간다 어디갔어 일로와 일로와 피채우고 어디까지가 또 아오케오케 구경할께 구경필께 구경링 구경말 시 딱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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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야, 이거 3초 너도나도 3초 부적이야 저기요? 예 저한테 외더지 지지orn 오오옵 뭐하는거야 지금 죽일려는게 아니라 여기요? 아니 죽일려는게 아니라 아 오케오케오케 절대 죽겠.. 절대 죽겠.. 핫! 아핫! 죽어 영원히 죽어 일로와 일로와 아 영원히 죽겠다 가자 일로와 일로와 와 싸웁니다 우와 오케이 롱니 샌빨 아 그거 좀 그만 던져 그거 맞으면 안돼요 맞으면 안된다고요 무적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물 자꾸 저걸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아니 저기요 짜증쓰겠다 3초 무적이란 말이야 아 지금 산초 아 성룡이 아 나이스 어디있지 형 네 한명 남았습니다 형 야 너 어차피 죽게되있다 저 어디있는지 아세요? 아 그건 모르는데 어디계시는데 제가 찾아드릴께요 참지마요 아 그럼 저랑 팀하시고 빠꾸 죽일래요? 그럴까요? 그래도 이게 2대1 해보실래요? 어 해보실래요? 저 진짜 쎕니다 지금 어디계세요? 저요? 마인드 옥상이요 그러면 둘이 팀하고 성룡이 죽입시다 어때요? 오케이 그럼 운동장에서 봅시다 네 아 안되겠다 성룡이 이제 그냥 가만 죽일때 된거 같아요 예 500개 그냥 내가 줄테니까 죽읍시다 형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500개 인증 찍겠습니다 흐흐흐흐 갑니다 어디계세요? 저기요? 어디있어요? 옥상이라니까요? 옥상이라니까요? 여기있다 어디어디 야 일로와봐 형도 오세요 형도 네 일단 옥상으로 올라와 다시 올라와 야 이거 받아 아 있어요 있어요 옥상은 어떻게가요? 어 사쿠사쿠 뭐하니? 바보야? 에이 저요? 아니 형말고요 일단은 저희 세명이서 예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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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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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그냥 오 아 와 인성보술 와 와 와 저기요 에잇 잠시만 잠시만 저 여기있어 물안타요 여있든 물안타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이따들 아오 오오 예 아니요 아냐아냐 원래 한 번 죽을수도 있는거지 그치? 왜요 형 아 아프네요 형 어? 와아아아악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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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한 갓 젖탈뻔했다 일로와 일로와 어마어테라스 아저씨 저 muchís 핫 핫 핫 핫 아 물에 있을커데ㅈando 잘 물에 있을거예요 무인기로 ầ 아무래도 이거 바로 물목이 오오오옙 저 제가 리얼서 물목이 여러분 물목이 으아앗! 오케이! 으아앗! 으아앗! 으아아아아아아악! 우워 개세져요 나의 형님! 아야! 와 개세인데? 하아 이겼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 초대 안하세요? 동화방 초대를 구조할 필요가 있을까요? 어차피 원래 이렇게 하는데 기다려봐서 초대할게요 네 승냥이 쓰레기죠 어떻게 500개 쏜데요? 오~~ 자 알겠습니다 진짜 소식이예요? 네 소셔죠 어떻게 둘이 나와서 어떻게 해 형도 안 나왔어요? 예? 근데 저분 이제 이럴거야 우리 둘밖에 안 나와서 어쩔 수가 없다면서 어쩔 수 없지구요 와 인성보수 자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자 역시 롱니 역시 전투의 신 뭐 점프맵 신 자칭이긴 하지만 정말 대단해요 저는 자 구독과 좋아요 주신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뿅 뿅